하이야! 허들이 넘을려고! 일단 그냥 해봐! 그냥도 안돼? 턱걸이? 꼬바다 23번 찾아봐! 꼬바 빨리 찾아봐 빨리! 빨리 찾아봐 이 새끼야! 빨리 찾으라고! 내가 더 넓다! 슬라이밍 선다기대 하이 헬로우! 윤순입니다!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온 장소는 바로 어디냐면요 클라이밍 하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길 왜 오게 됐냐? 이 영상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번에 또 윤순이가 못하는 걸로 제가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빠가 저를 바로 초대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바로 하러 왔는데 일단은 쭈루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짠! 하하하하 짠! 이거 뭐야? 자! 안녕하세요 쭈루입니다 오늘도 제가 바로 윤순이가 못하는 못하는 거 하는 콘텐츠 못하는 거를 잘하게 하는 콘텐츠 근데 이 오빠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여러분 저는 최대 준비한 여자입니다 빈약한데요? 빈약이라니? 빈약이라니? 네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고! 이 클라이밍어가 원래 한 10정도를 작게 신어야 되는데 안 돼요 발 안 들어가 이 정도도 엄청 작아 이거 봐 발가락이 원래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 아프지 그러면은 그래야지 힘을 딱 받을 수 있어서 힘을 작게 신으려 하는데 신어봐 이렇게 신어야 돼 아우 이것도 너무 아파 아우 진짜 너무 아픈데? 여러분 발이 막 이렇게 붙여 이거 너무 아픈데? 아니요 이걸 어떻게 신어? 발 진짜 쬐깐해 보이지? 네 발 되게 쬐깐해 보이지? 나 발레 하는 거 같은데? 약간? 어? 와 정말 통은 잘 쬐는데? 그치? 나 이거 잘해 어? 어? 발레 배웠었어? 아니? 처음보다 잘하는 게 하나 생겼네 어? 잠깐 기다려 오우 침착해 내려와 왜? 보라색 돌멩이를 할 거면 보라색만 밟아야 돼 응 그리고 보라색만 잡아야 돼 보라색도 어디 있어? 여기 있죠? 딱 다리에 떨어지면 이제부터 시작인 거야 시작! 나 올라가? 그냥 보라색만 잡으라고? 보라색만 잡고 올라가면 돼 아 뭔 소리야 이게? 왜? 그럼 이런 거 밟으면 안 되는 거야? 안 되지 안 되지 아 뭐야? 보라색만 밟고 올라가면 돼 나 손이 꺾였어 어떡해 잠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럼 얘를 이렇게 밟고 아니야 보라색이 없어 그래? 아이고 보라색이 어 됐다 잠깐 빨주노초파나 모순으로 빨간색이 제일 쉬운 거야 그럼 빨간색 먼저 할게요 띠 색깔 빨간색이 쉬운 거야 그럼 제가 여러분 빨간색 먼저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해본 적이 없는 애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빨간색은? 빨간색이 더 이상 없어 아니죠 여기 있고 여기도 있잖아 아 이렇게 올라가? 그럼 빨간색은? 그럼 빨간색은? 주황색 밟을 거 어디 있어 여기 그 주황색 맞아요? 네 빨간색 아니에요? 그 주황색 맞아? 왜 그래 이거 아니야? 더 이상 주황색이 없는데 위에는? 이게 이제 마지막이잖아 어 위에 있는 거 이걸 두 손으로 잡으면 깨는 거 뭐야? 잡았지 그럼 깼지 깼어요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주황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야 어 그럼 이렇게 한 발로 하고 잡았지 어 그러면 되는 거야 어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그렇게 완전 몸치는 아니다 운동을 하긴 했다 나 끝 나 끝 어 좀 쩔어 노란색 아는데? 노란색부터 조금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많이 힘들어야 한대요 하연아 나는 3.7.200을 하는 애로써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을 잡고 시작 어우 힘들어 아 나 지금 힘든데 잠깐만 저거 잡아야 되는데 이거 잡아야 된다고 아 아 아 아 이따 아 너무 힘들어 아 너무너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아 아 아 야 진짜 힘들어 아 아 아 아 아 양손 잡았다 그치 그치 어머라 잡았어 어 어 에에 후 나 잘하지 잘하네 뭐지 아 여기가 여기 두드려 맞은 것 같아 여기 왜 아파 여기 여기가 아파요 이거는 뭐야 이거랑 이건 뭐야 턱걸이 너 할 줄 알아? 아니 이거 못하면 이거 하고서 하면 돼 이걸 어떻게 해? 뭔 소리야? 이걸 다리에다가 하면 돼 아니 다리를 밟고 이렇게 해 일단 그냥 해봐 그냥도 안 돼? 턱걸이? 턱걸이를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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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는 돼 짭죽거리고 앉았네 이거랑 발을 밟아 양 발 다 밟아 양 발 다 밟아야 돼 어 아니야 아니야 곧다 밟지 말고 이거요? 손을 잡아 그리고 발을 두 개다 여기다 올려 오오 이러고 턱걸이 하는 거야 아니 왼손을 잡아 내 왼손 좀 올려줘 아니 뭐하세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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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나 턱걸이에요 우와 이거 짱인데 오빠 그러지 그러지 이렇게 턱걸이 연습하는 거 못하는 사람들이 손가락 끝에 힘이 중요해 그래서 그거를 단련하는 그 기구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그런 건데 형아 해봐 어 거기에 딱 매달려봐 매달리면 해? 쉬워? 응 아 근력이 나쁘지 않은 편인데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좀 더 얕아 어 얕아서 어 어 어 뭐가 돼요? 안 잡혀요 손가락 끝 우와 이거 오빠 할 줄 알아?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 으악 안 잡혀 오빠 돼? 어 안돼 이거 안 된다니까 여기는 지구력 지구력? 지구력을 기르는 공간인데 이것도 똑같이 똑같은 색깔의 테이프들만 밟고 올라가는 거야? 밟고 올라가는 거야 근데 발은 아무거나 밟아도 돼 아 손만 손이 순서대로 손이 순서대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무슨 느낌인지 아셨어요? 네 1 2번 해서 2 2 2 2 2 3 3 6번 찾아줘 6번에 너가 찾아줘 6번에 너가 찾아줘 아 저거 미친 거 아니야? 6번에 저기 있는데? 그럼 다리를 많이 올라가야지 다리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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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 밟아 떨어질 뻔했어 나 떨어질 뻔했어 잠깐만요 발을 좀 넘겼 이렇게 옮겨? 이렇게? 그리고 양손으로 다 못 잡아 못 잡아 어떡해 그렇게 크로스 잡는 거 맞아? 됐어요? 이제 어떻게 내려가요? 이제 10분으로 가야죠. 어? 10분으로 가야죠. 10분이 없어? 10분 있지. 10분 여기 있네, 내 옆에 있네. 저기 있네. 어? 이거 흔들리는데? 이거 흔들린다고. 이거 흔들려요. 아, 기분 다신. 어, 진짜로? 이거 흔들리는데? 기분 다신. 10분. 10분, 왜 이렇게 놀아주는데 저렇게. 아이씨. 어, 이거 진짜 이상하다. 잠깐만, 잠깐만. 이거 진짜 흔들리는데? 어? 고 아래 12번 있네. 저걸 어떻게 잡아? 다리를 아래 내려야지. 어, 이제 조금 무서워. 어떡해, 여기가 더 무서워. 이제 펜슬이 다시 내려오는 거 할 거야, 이제. 아, 그 전에 되게 무시했었던 것 같은데. 조용히 해봐. 으아! 으아! 아, 나 너무 힘들어. 아, 너무 아파요. 아, 진짜 너무 아파. 너무너무 아파, 너무너무 아파요. 아, 나 너무 힘들어. 어디 있어? 13분 왜 있어? 빨리 찾아와. 어? 오빠, 빨리 13분도 찾아봐. 어딨어? 오빠, 빨리 13번 찾아봐. 오빠, 빨리 찾아봐, 빨리. 빨리 찾아봐, 이 새끼야. 빨리 찾으라고. 천천히 가래, 천천히 가래. 아, 여기 있다. 아, 여기 있다. 아, 얘 특이하게 생겼어. 아, 여기. 아이씨, 아이씨, 아이씨. 에이씨, 에이씨. 에이씨, 에이씨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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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땀나. 15분, 15분. 어, 어. 아, 16분 어디 있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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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요. 아, 이거 너무 힘들어, 오빠. 이제 집에 가자, 배고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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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. 정도 얼마 남았다고 못했지? 아, 아, 얘가 아저씨가, 아, 얘. 리헤이 sa, 이렇게 해서. 왜? 나도 포즌, 나도 포즌 주신 slee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어떡해요, 제가 오늘 성공한 겁니까? 못 한 겁니까? 저는 엄청 못할 줄 알았는데 3대 spinning이라는 소식을 제가 몰랐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잘하더라고요, 보니까. 너무 잘해가지고 쪼금 아쉽지만 거의 반 정도 성공했다. 아,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. 본인은 그러면. 내가 봤을 때 좀 못하는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콘텐츠가 완전히 실패하지는 않았는데 하난보다 윤선이가 운동을 좀 할 줄 안다. 오빠 솔직히 약간 나 망가지길 바라는 거구나? 그치. 다음번에는 진짜로 윤선이가 못하는 진짜 못할 법한 걸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대신 장담하는데 오빠는 할 줄 알아야 돼. 아 그럼 나는 진짜 잘하고 넌 정말 못하는 거. 좋습니다. 여러분 다음번에도 제가 한번 또 도전을 한다면 제가 받아줄게요. 자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바다이.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잡는 거예요 이제.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. 뭐 어딨는데? 어딨는데? 아! 저기에 있는데. 이 약물 갈 거야. 좀 욕하신 거 같은데. 기분다시. 이거 너무 어려워. 다시 할 거야. 다시 할 거야. 오빠야. 저걸 못 잡겠어. 마지막. 대박. 안 돼. 아니 안 돼. 진짜 안 돼서 그래. 진짜 안 돼서 그래. 5초. 다행이다. 진짜 안 돼서 그래. 확인아. 다시. 확인아. 너무 맛있게 봐. 너무 맛있게 봐. 언제.